추석 연휴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긴 연휴로 귀경 차량이 분산되면서 고속도로 상행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간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연결해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은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정체가 많이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도 곳곳으로 귀경하는 차들은 많지만 앞시간보다 정체 길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뒤에 출발하신다면 대전부터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는 평소 안 막히는 시간대인 1시간 30분과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충청권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가장 어렵고요. 천안 분기점을 앞두고도 아직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에 꾸준히 이어집니다. 천안 논산강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교통량 많이 줄었지만 차량터널과 남천안 나들목 사이 부분적으로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정체 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옥산과 청주휴게소 사이로 6km 정체고 이후로 안성분기점부터 안성휴게소까지 다시 차 간격을 좁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일대교와 서평택 사이 9km 구간 이상 가장 지나기가 어렵고요. 이후로는 화성휴게소 주변 사고 여파 때문에 발안부터 짧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당진과 연견된 당진 대전강고속도로 이용하신다고 해도 당진 분기점을 포함해 전구간 여유 있게 통과하고 있고요. 대전 남부순안강고속도로 역시 서대전 나들목 포함해서 전구간 양방향으로 기분 좋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이용하시더라도 유성분기점이나 서대전 분기점을 포함해 전구간에서 차 간격 넉넉하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야간 시간대인 만큼 끝까지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